오늘은 7일입니다. 7일이고 오늘 1시 30분에 제가 오늘 앤들런스. 앤들런스는 장건입니다. 4시보다 플로트하이 되고. 오늘 한국 선수, 한국 선수를 대표해서 저는 아다시피 김진우고요. 우리 또 이민 선수, 안동 선수고. 그 다음에 또 이대수 선수, 이대수 선수.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노태양 선수. 현재 오늘 어제는 6일날 노태양 선수가 1등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시나 안전하게 잘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본 아시아 선수권 제트스키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ich is the tent right here, after this meeting, and correct that. also, if you switch a boat during the race, and you switch numbers from the registered, you need to make sure you come up to this registration tent and let them know of that registration number change, as well as detect that you are changing boat. if you do not know of that boat number change, 엔들런스가 뭐예요? 장거리입니다. 40분 동안 풀로 120주로 타야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에 그래도 풀어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시아 선수권대회 참가할 배입니다. 오늘 제가 탈 배입니다. 이 배는 지금 탔는지 한 8시간 안됐고요. 잘 되어있습니다.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 이 배 타고 열심히 달릴 겁니다. 오늘 대학목재 대표는 오늘 9월 7일 1시 경기하고 9일날 또 1시 경기했습니다. 두 게임에서 합상해서 점수 비깁니다. 대학목재 대표 김진영입니다. 대학목재 대표 김진영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키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돼지? 감사합니다.